누가 아침 식사를 만드니가 되겠죠? 왜냐면 made가 아니잖아요. makes라는 말은 승수야. 현재 시제잖아요. 그죠? 누가 만드니라는 말이 되어야 되겠죠? 자, mom makes breakfast. 동환이 해보자. 엄마가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어. 만든다가 되겠죠? 만들고 있다가 되려면 is making이 되어야 되겠죠? is making 진행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든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거, 이진이 다음 거 해보자. she reads a book.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책을 읽는다. she이기 때문에 뒤에 S 붙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요. 승수 he comes to school. he comes to school.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학교에 온다. 그녀는 학교에 온다. 그 다음 mom makes breakfast 했고요. 그 다음 she plays the piano. she plays the piano. 무슨 말이야? 그녀는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피아노를 연주한다. 지금 요거 삼인칭 단수들이잖아요. she, he, mom, she. 그죠? 우리 she, he, it은 다 삼인칭 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얘네들은 동사 뒤에 S나 ES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reads, comes, makes, plays 이런 식으로 DS나 ES 붙는다는 거 얘네들이 아마 요건 주요 내용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따라 읽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read a book read a book come to school come to school make breakfast make breakfast 어? 다시 뭐라고요? make breakfast make breakfast 블랙 아니고요.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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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reakfast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make breakfast make breakfast make breakfast 성수부터 해볼까? make breakfast 차라리 해볼까? make breakfast breakfast죠? 동원이 해봐 make breakfast 블랙 아니고요. break make breakfast 으흠 의진해봐 make breakfast 네, 그 다음 듣기 해볼게요. Unit 3 Paint 39 Track 17 Sing Listen and check Number 1 Number 1 Mom makes breakfast Mom makes breakfast Number 2 He plays the piano He plays the piano 자,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거 뭡니까? Voice Voice 목소리죠. Voice 그 다음 거는 Dark Dark 뭐예요? 어두운 어두운 Quiet 뭐예요? 조용한 그 다음은 Hear Hear 뭐예요? 듣다 그 다음은요? Ask Ask 뭐예요? 묻다 그 다음은요? Mouth Mouth 뭡니까? 입이죠. 그래서 1번 뭡니까?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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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요? Ask 3번은? Quiet 4번은? Hear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겠습니까? Ask 2번은요? Mouth Mouth 3번은? Quiet Quiet 4번은요? Dark 그렇죠. 자, 요거 채우기 요거 스펠링 한 번씩 불러볼까요? 1번부터 한 번 불러볼까? 저요? 저요? 아무나 뭐? 뭐, 승수부터 해보자. Mouth Mouth 아, 마우스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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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나와있잖아요. Dark 그죠? D-A-R-K 그 다음에 V-O-I-C V-O-I-C 이 보이스고요. 그 다음에 V-O-I-C 응, 뭐예요? E-R E-A-R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동헌이 첫 줄부터 해보자. 원 Asks Them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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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예요?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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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죠. 더 해석할 거 없죠. 그죠? 아니, 자꾸 숫자들 잡아먹잖아. 궁금하잖아요. 이게 미쳤나 싶잖아요. 그죠? 내 친구들을 다 먹어. 아니, 그잖아요. 갑자기 승수가 동헌을 찔러. 그러면은 의진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갑자기 승수가 방구를 껴요. 그죠?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수업시간에 꼈어. 그러면 의진이 궁금한 거야. 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거 의진이 해볼게요. I'll be the only one. 응. 내가 7. 응. 뭐야? 나는 어. 자, I will be가 되겠죠. will be가 뭘까? 나는 될 거야. 나는 될 거야가 되겠죠. 될 거야. Only one. The only one 하면 유일한 하나. 하나. 나는 유일한 하나가 될 거야. 라는 말이죠. since 7. 7이 말한다. 7이 말해요. 그 다음 승수. I'm the only one. 응. I'm the only one. 응. 하지만 나는 유일한 1이야. 하지만 내가 유일한 1이야. 1이 외쳐요. 라는 말이죠. Cry는 울다 보다 외친다. 라는 말이 더 맞다고 그랬죠. 그 다음이요. 동원이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이야? 안은 어두워요. 여기서 입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dark 명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밝고 어두운 걸 나타낼 때는 입이 해석이 안 돼요. 어두워요. inside 내부는 그죠? 안은 어두워요.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승수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에 S 붙인 거잖아. 어 헬로 에엥? 에엥? 응? 듣다. 뭐야. 너 왜 그래. 너 손 시려. 히어리잖아. 히어리 듣다. 히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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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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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무슨 말이야? 기분. 기분이다. 응. 건강. 응. 목소리들을 듣는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칠이 좀 착하네요. 먹을 때 잘근잘근 씹어먹지 않았나 봐. 숫자들이 형태를 다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동아님! 글쎄요. 모든 숫자들은 모든 다른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요?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 거죠, 진행형이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ING.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다른 숫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더 라고 읽어야 되지만 몸 앞에서는 더 를 니 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한번 들어볼게요. 왜 안나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읽고 넘어갈게요. 원 asks Seven why. I'll be the only one, says Seven. But I'm the only one, cries One. Then Seven opens his mouth. It is dark inside. One hears angry voices. All the other numbers are fighting.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의진이! Who is the top? One shot? 어? 제발 멈춰. 1위 10초에 진단해. 아니 지금 뱃속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싸우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노답이죠, 그죠? 그 다음은? 너! 저요? Big color.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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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ay... 조용히 해. 어. 이건 소리 좀 쳐요. 육이 말해요. 그 다음. 송환이. We are... 응? Looking... Looking... Looking for a way out of here. 응. 자, 룩풀은 찾다라는 말이에요. 어? 우리는 보자. 룩풀은 찾다라는 말이니까. 찾다라는 말이라고. 우리는 보자. 아니라고! 우리는 찾... 찾다. 근데... 봐봐, 동원아. We... 룩풀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We are... Looking for 이잖아요. 네. 자, 얘는 우리는 찾다지만, 얘는 비동사 ing가 됐는데? 우리들은 찾다. 응? 응? 우리 모두는 찾다.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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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찾다. 야, 현지진행령 없어 까먹었어? 현지진행령. 현지진행령. 그거. 아유. 진행령 지금. 아니, 조용히 하라고.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진행형이면. 그것을 찾고? 진행형 어떻게 해석합니까? 찾고 있다. 찾고 있다죠. 진행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다. 그것을이라는 건 안 나왔고요. 우리는 찾고 있다죠? 뭐를요? away가 뭐예요? away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어떤 방법이에요? out of here. 나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나가는 방법입니다. we are looking for a way out of here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어. 그 다음. 의진이. then the number is quite young again. 응. 그리고 나서. 숫자들은 다시 싸운다. 다시 싸워요. 그 다음. 승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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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please. 아 제발 들어. 아 제발 들어. 그 다음. 동원이. want you. shout. shout. i have a good idea. 네. 이름 말합니다. shout는 소리쳐요. 라는 말이에요. 소리쳐요. 나는 가지고 있어. 좋은 아이디어. 그렇지. 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한번 듣고 넘어갑니다. 여긴 나오려라.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stop. one shout. be quiet. says six. we are looking for a way out of here. then the numbers fight again. please. listen. one shout. i have a good idea. 자. 오른쪽 문제 풀게요. seven이 opens. 열어요. 뭘 열어요. 의진이. his mouth. his mouth. 입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승승. be. quiet. says six. 6. 그 다음에. 3번. 동원이. one hears. angry voices. angry voices. 환한 목소리들을 듣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의진이. it is. dark. dark. inside. 자. 그 다음에. 승수. 1번. they are looking for one. 맞아요? 야. 지금 일을 왜 찾고 있어. 그죠. looking for 하면 찾고 있다잖아. 일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2번. 동원이. 원에스k7. why. 근데. 이거 무슨 말이야. 원에스k7. 왜. 원에스k7. 왜. 원에스k7. 이게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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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구나 맞죠? 친구들 다 잡아먹으니까 왜냐고 물어봐야 되죠 3번 The Numbers are laughing 근데 왜 숫자치는 누구 있죠? 그냥 3번 의진아 맞아요? The Numbers are laughing 아니요? 아니죠 The Numbers are laughing이 아니고 fighting이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누군지 애친이 울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잡아먹어서 신나겠죠?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왜 울지? 자 이거 모르겠어요 Please Stop Stop! One shout Please fight me to my dollar 그렇죠 그 다음에 승수 We are looking for 미쳤어요? 목소리를 찾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목소리를 어떻게 찾아요? 목소리 들으면 나갈 수 있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우린 여기서 나가는 숫자를 찾는다고요? 2번이요? 2번이죠? 미친 거야? 방법이죠? 웨이가 방법이에요? 2번 2번 2번은 2번이라고요? 그렇죠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진이 두 개씩 말해볼게요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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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픈 오픈 그 다음에 승수 두 개씩 어 아스크 아스크스 메이크 메이크 그 다음 동환이 리즈 리즈 그죠? 리즈 리즈 그렇죠 얘도 리즈가 되겠죠? 그 다음 의진이 런즈 런즈 리즈 리즈 아 왜 의진이 한 개 더요? 아 아 너가 남은 줄이 찾을 줄 없어 한 번 질 거예요? 네 리즈 리즈 그 다음 두 개 플레이즈 플레이즈 카운트 스펠링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동환이 두 개 오픈 오픈 에프 발음 하지 마세요 여기 P는 그냥 P입니다 오픈 그 다음 아스크스 그 다음 리즈 워크 리즈 다음에 워크 쓰고요 그 다음 승수 라이트 그 다음 마이언클이니까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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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어 요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요기 문제 요거 들려주는 것만 좀 할게요 갑니다 unit 3 page 50 track 20 A listen check and say number 1 play the piano 아쉬워 쉬워 number 2 dark 아쉬워 쉬워 number 3 here 아이고 아이고 쉬워 쉬워 number 4 mouth 아쉬워 쉬워 그 다음에 요기 까지 했으니까 10분이면 되겠죠 a 늦엄 10분non 감사합니다.